정치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. 가덕도 특별법안을 심사하던 여당 의원은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 안 한다며 탄식했는데 이 법안은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.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.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보낸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보고서입니다. 근처 진해 군 비행장과 항공기 안전 운항 공역이 겹치고 김해공항과는 관제 업무가 겹친다며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. 바다를 매립하는 만큼 활주로가 내려앉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환승 문제 등 효율성까지 고려해 국내선과 국제선, 군시설까지 포함하면 사업비는 최대 28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. 부산시 추산액 7조 5천억 원의 4배에 이릅니다. 공무원이 절차상 문제를 알고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까지 첨부했습니다. 청와대는 예전에 낸 의견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지난주 법안을 심사한 여야 의원들 입에서도 실시 설계 전에 일단 공사부터 하느냐며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.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한 법이 나왔느냐는 탄식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가덕도 특별법안은 부산시장 보선을 40여 일 앞두고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. 특별법은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. SBS 백운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